네, BP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제안전학과 교수, 맹소영 기상칼럼리스트, 조현선 문화스포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현선 기자, 어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특히 충청과 호남이 상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보다는 비구름대가 많이 약해지거나 좀 빠져나간 곳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서해상에서 보이시다시피 빨간 비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강상태에 든 서울과 달리 지금 충청과 호남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충남, 홍성은 시간당 30mm, 청주 경우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통제되는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강 수위로 인해서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모두 교통 통제되고 있고요. 이 시내 도로 세 곳도 통제 상태입니다. 개화 육관문 양방향 그리고 신림노 신림 2교에서 서울대, 또 당산 나들목 육관문 양방향이 각각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젯밤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는 이틀 동안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축대가 무너졌고요. 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도 도로를 바치던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복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주변 상황 수시로 살피고 대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